이야... 이때... 와...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복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벗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몸이면 뭐 신명나지, 진짜 서서히 다 오로지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진짜 신기하다 이야, 드라마네 드라마다 벌써 신선하다 야, 옆모습이 저렇다고? 야, 옆모습이 저렇다고? 와, 진짜 집이네? 청소 깨끗하게 해놨네, 청소 깨끗하게 했어 깔끔하네 오?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우, 싱크라네 이게 뭐야? 한강주야 한강주야 원래 깔끔한 스타일이네 아, 정리를 잘하시는구나 우와 어, 난 이불 이불이랑 저런 거 난 바닥에 못 놔두는데 먼지 묻을까 봐 아, 바닥에 왜 이게 아, 이거 하는구나 제이들이 이거라더라고 이거 매일 해요? 네 진짜? 갓에 대한 군인 같아 진짜 어우 어우, 너무 잘생겼다 그냥 이불을 개는 것뿐인데 지금 시청률 쭉쭉 오르고 있어요 거울이 부럽다, 거울이 부러워 우리 집 거울 부쌍해 죽겠어 오케이 뭐야? 어머 운동방 홈짐이 있다 홈짐이 제대로 되네 이거 세팅도 업체가 해 준 거 아니면 본인이 다 한 거예요? 저 바닥도 제가 다 깔고 겨울도 제가 다 갖고 여기 막 이렇게 옷걸이 걸려있는 것도 제가 다 주문해서 세우고 이야 진짜요? 잘한다 오늘은 이게 뭐예요? 아, 체크리스트? 네 불어 이야 이야 인상을 안 써요 왜? 이거한테 되게 인상 쓰지 않나요? 야, 전환근 봐라 와 진짜 잘한다 와우 야, 턱걸이 이렇게 한다고? 어머어머, 편안하게 한다 아, 이거는 얼굴은 명상 자세예요, 명상 자세 맞아요 아니, 나 이렇게 턱걸이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나 이렇게 턱걸이는 사람 처음 봤어 빨개졌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손가락으로 팔을 떠네 손 발을 떠네 손 발을 떠시네 아니, 아니 운동 진짜 많이 했구나 운동 진짜 많이 했구나 아, 펜트하우스 음악이다 아, 이 눈빛 봐봐 야, 주석쿤 야, 주석쿤 이야 우와 와 야, 이게 몇 개야? 다 들어가시는 거 하나, 둘 다섯 뒤에 있는 숫자가 다섯 세트만 이런 거예요? 네네, 네네 아 둘 둘 셋 난 못해 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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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복군이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벗고 하니까 사실은 아, 원래는 벗고 하니까 사실은 벗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범이면 뭐 신명나지 진짜 아, 좋다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이제 하... 일단 에이, 불편하겠다 아 아 아 어머머 어머머 아 아 아 저럴 거면 그냥 식혜 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저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데 저렇게 할 거면 그냥 핸드드립이 더 시간이 짧은 거 아닌가요? 갈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냉장고에 뭐 있을까? 뭘까? 뭘까? 아이고 이게 뭐야? 깔끔하다 세상에 아이고 닭가슴살 저염이야 또 식단도 하시는 거예요? 촬영 중에는 최대한 도시락 이렇게 까먹고 식단도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공기 우와 다시 봤던 을리 도둑이야 오늘부터 집에서 주머니에 손 놓고 다녀야겠다 나도. 버릇 없어 보여요, 두 번. 아, 그래요? 내 집인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뭐야,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전자레인지 불우는 사람 되게 많겠다. 아따! 아따! 10초 다 되기 전에! 열고 꺼내는 거. 보통 삐 소리 나기 전에 빼버리죠.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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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저거 두 개 다 가져가야 되는데 손이 없어. 아, 여기 또 있구나. 좋은 뷰에서. 이야, 진짜. 그런데 영대 씨가 하니까 그냥 왠지 그냥 보기 좋네, 그냥. 인간미 있어, 저런 거.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근데. 저는 단 거 되게 좋아해요. 군것 좀 좋아해요? 아이고, 이빨 썼겠다. 어? 기타? 어? 잘 치시네. 기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배웠다고 하고 피아노도 잘 치는데 다섯 살 때부터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였어, 이거? 저거 피아노를 치긴 했는데 싱크를 다른 노래로 입힌 거예요. 싱크를 다른 곡을 쳤어요. 어? 너에게는, 나에게는.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높은데? 어? 어? 먼지가 돼요. 잊었던 기억들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아니, 96년생인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잘 알아요. 그러게. 제가 기타를 처음에 배울 때 옛날 노래들이 쉬운 코드들이 많더라고요. 구성되어 있는 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들을 골라서 연습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노래는 또 왜 이렇게 잘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번 땜빵으로. 땜빵으로. 대타로, 대타로. 대학교 때 무슨 동아리 보컬이 땜빵이 나서 갔는데. 보컬.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아, 진짜. 노래도 몇 번씩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옆 학교에서 많이 왔겠다. 한 들도 모르게. 세상이 다 오로지.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이제 그리운 것을. 그리운 대로. 내 안에 둘 거야. 음색이 너무 좋다. 황하운 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잘한다. 이 노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음색도. 나가야지. 주님. 다 Buch. 다ól하는ia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